안녕하세요 다이아미 아트센터 부산점입니다 오늘은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원장님께서 저희한테 이제 좀 궁금한 걸 또 문의를 주셨어요 그래서 마블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마블이 정말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종류가 정말 여러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정말 많아서 제가 이것저것 한번 섞어가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저희 어텀 시리즈에 있는 아이 이 두개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색깔을 하나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두개로 사용을 해서 조금 더 깊이감 있게 만들어주는 것도 되게 많이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133번과 134번을 이용해서 조금 산뜻한 느낌의 마블을 보여드릴게요 베이스를 만약에 필수 굿으로 깔았다고 하면 베이스 필수 굿을 바른 다음에 베이직 실을 항상 깔아주셔야 돼요 마블 같은 경우에는 퍼짐성을 이제 많이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퍼짐성 중에서도 퍼지는 거에 대한 반경이 넓은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퍼지다가 멈추는 아이들이 있고 많이 퍼지는 아이들이 있고 다 틀려요 되게 많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얘가 얼만큼 퍼지는 아인지를 좀 생각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얘들을 사용을 해주는 게 좋은데 베이직 실을 옆에다가 조금 일단 짜놓고요 지금 이 베이직 실 같은 경우에는 퍼짐성이 엄청 넓어요 그래서 마블을 하실 때 레이어드용으로 사용하시기가 진짜 좋은 아이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베이직 실을 발랐어요 만약에 필수 굿을 발랐다고 하면 필수 굿은 퍼지는 반경이 좁아요 안 퍼져요 얘는 쫀득쫀득하고 점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걔는 약간 콧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은 퍼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베이직 실 같은 경우에는 묽어가지고 얘 같은 경우에는 반경 자체가 넓으니까 그래서 얘를 꼭 필수 굿을 하고 나서 베이직 실을 무조건 한번 깔아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바로 투명한 데다가 바로 진행을 하셔도 되고 내가 만약 조금 화이트끼가 도는 아이들을 조금 사용을 하고 싶다고 하면 걔네들도 같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미경화가 있는 상태에서 진행을 하셔야 돼요 미경화가 있는 상태에서 얘네들은 점도가 조금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쓱쓱쓱 내가 바르고 싶은 부분에다가 이렇게 약간 쭉쭉 찍어주듯이 발라주시고 옆에 사이드 월에 넘어가지 않도록만 이렇게 꼭꼭 찍어주신 다음에 그러면 지금 얘네들이 퍼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쭉쭉 퍼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클렌저와 클렌저와 베이직 실을 이렇게 준비를 해두시고요 클렌저에다가 베이직 실을 살짝살짝 붙여서 얘를 찍어가면서 마블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찍어주기만 해도 얘네들은 벌써 섞여서 마블 같은 효과가 나요 자 근데 여기서 내가 조금 더 약간 화이트빛 나는 그런 마블을 하고 싶다 자 죄송합니다 제가 호일을 사용을 하면 안되지만 호일만큼 편한 게 없어요 하고 바로 버릴 수 있어서 자 이렇게 화이트가 약간 묻어있는 이런 아이들을 가지고 자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점도가 묽잖아요 저희 옴브레의 스노우예요 자 얘가 이렇게 점도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얘로 이렇게 조금만 1번 브러쉬로 저희 1번 브러쉬로 이용해가지고 꼭꼭 찍어주기만 하면 마블이 완성이 되죠 자 그래서 지금 큐어를 했어요 얘네들은 큐어 속도가 엄청 빨라요 그래서 큐어를 하고 나서 그런 다음에 얘를 좀 더 깊이 있게 만들어내고 싶다 그냥 여기서 마무리 하셔도 되지만 조금 깊이 있게 만들고 싶다 자 그러면은 옴브레의 스노우를 한번 깔고 옴브레 스노우를 한번 이렇게 덮어주면 약간의 면이 이렇게 생기죠? 위에 한번 살짝 덮였죠? 자 그런 상태에서 큐어를 해도 되고 여기다가 바로 이제 틴트를 올려도 되지만 그렇게 되면은 너무 두께감이 많이 이제 이렇게 생겨나면서 좀 옆으로 넘칠 수 있는 그런 게 생길 수 있으니까 한번 큐어를 살짝 해준 다음에 베이직 씨를 이번에는 조금만 가운데 쪽으로만 이렇게 발라줘요 자 그런 다음 또 얘네들을 이렇게 콩콩 조금 찍어줘요 콩콩 찍어주고 그 다음 얘도 콩콩콩콩 이렇게 찍어주고 그렇게 해서 또 스노우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마블 해도 되고 베이직 씰 이용해서 마블 해도 되고 이렇게만 해줘도 되게 마블이 되는 것 같죠? 막 엄청 이게 그 해상도가 지금 이 컴퓨터로 봤을 때 느낌하고 직접 본 거랑은 되게 틀려서 그래서 이 지금 어텀 같은 경우에는 아무렇게나 이렇게 해도 되게 이쁜 아트가 돼요 지금 잠시만요 제가 이거 빨리 큐어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느낌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지금 잘 보이지가 않는데 깊이감이 이게 직접 봐야지 좀 이쁜데요 흰색에다가 비치니까 이렇게 이해 가시죠? 지금 이렇게 그냥 막 이렇게 섞어주면은 마블 느낌이 그냥 나는 거예요 이런 데다가 뭐 스톤 같은 거나 이런 거 하나 붙여도 되게 이쁘고 그 다음에 손님들 손에 이제 이렇게 포인트 주실 때 하시기가 되게 좋죠? 이거는 마블에 엄청 기본적으로 진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어가지고 되게 편하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이제 하는 건데 여기다가 화이트를 조금 넣어서 더 조금 더 다른 그런 느낌의 마블로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 얘를 이제 큐어를 했잖아요 여기다가 이렇게만 해서 완성을 해도 되고 지금 이런 마블로 완성을 해도 되고 여기에다가 탑을 하지 말고 베이직 씨를 이렇게 발라준 다음 큐어를 하고요 큐어를 해준 다음에 얘를 닦아요 한번 닦아줍니다 이렇게 닦아주고 나서 저희 컬러업을 이용해가지고 얘를 옆에다가 짜두고 브러쉬는 2호 브러쉬 정도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2호 브러쉬를 이용해서 2호 브러쉬에다가 클렌저를 묻혀가지고 클렌저를 묻혀서 거기에 컬러업을 대고 이렇게 찍어가면서 만들면 컬러업 마블이 되는 거죠 지금 퍼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위부로 불어가면서 하면 얘가 빨리 마르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대리석 모양의 마블이 돼요 좀 양이 많으면 내가 브러쉬로 쳐서 양을 조금 내도 되고 클렌저에다가 컬러업을 해가지고 해준 다음에 클렌저로 살짝만 떨어뜨리면 지가 마음대로 퍼져서 모양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왜 베이직실을 밑에다가 깔아야 되느냐 미경화를 닦고 나서도 얘가 이 클렌저의 힘으로 퍼져야 되니까 그 퍼지는 밑에 바닥 자체가 부드러워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베이직실로 깔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컬러업을 색깔 자체를 조금 묽게 이렇게 우윳빛으로 이렇게 빼서 했거든요 근데 컬러업이 여기 밑에 보면 알료가 많이 이렇게 가라앉아 있어요 그래서 얘를 많이 흔들어가지고 아예 하얗게 해가지고 만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런 식으로 내가 조절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주시면은 하얀 빛이 살짝살짝 들어가면서 훨씬 좀 더 대리석 같은 느낌도 살짝 나면서 더 밑에 있는 아이를 분위기를 훨씬 더 살려줄 수 있는 그런 마블이 완성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물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물감 자체로 나온 애들은 이렇게 퍼지면서 고정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얘는 자연건조 시켜주는 거예요 이건 문의주신 원장님께도 이걸 보시겠지만 이런 거는 자연건조가 된다라고 적혀 있어요 여기에다가 탑재를 자연건조가 되게 빨리 되거든요 이런 애들은 그래서 자연건조를 시킨 다음에 얘를 이렇게 하면 조금 이것저것 보여드리느라 좀 두꺼워졌거든요 근데 그거는 지금 이제 너무 깊이 보지 마시고 자 원콧을 하고 나서 여기다가 그러니까 우리 처음에 막을 했잖아요 그 처음에 막을 한 데다가 하얀 거 이거 컬러업 해가지고 바로 하셔도 되고요 저처럼 두 번 세 번 하고 나서 하셔도 되고요 그래도 엄청 많이 두껍진 않거든요 그렇게 지금 보이시나요 엄청 영롱하죠 이런 느낌도 여러 개 만들어서 쓰면 진짜 이쁠 것 같아요 색깔이 되게 깊이 감이 있어 보이죠 왜냐하면 두 가지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얀 색깔 마블이 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얘가 훨씬 더 영롱해 보이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구요 자 그 다음은 저희 폴리시젤로 하는 방법이에요 얘는 좀 진하게 나오겠죠 아무래도 폴리시젤 같은 경우에는 자 폴리시젤은 지금 얘랑 비슷한 약간 빨간빛이 나는 앵두 빨강 8번을 가지고 해볼 거예요 자 저거는 틴트 칼라 같은 경우 앞에 했던 거 같은 경우에는 좀 쉽죠 아무래도 근데 이 앵두 칼라로 하는 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난이도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색깔이 진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베이직 실을 이렇게 깔고요 얘는 큐어를 하지 말고 하지 말고 얘를 이렇게 통 통 통 통 이렇게 떨어뜨려 줘요 자 그런 다음에 베이직 실을 브러쉬에다가 묻혀가지고 얘가 지금 퍼지고 있죠 자 베이직 실을 가지고 마블을 만드는 거예요 자 얘는 왜 이렇게 하느냐 얘는 너무 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경화가 되고 나서 올리게 되면은 아무래도 얘가 마블로 만들어지기보다는 되게 이렇게 떡하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색깔이 너무 진해지니까 자 요렇게 하는 거예요 자 큐어 그냥 베이직 실을 가지고 톡톡톡톡톡톡 찍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라 많이 어렵잖아요 근데 브러쉬를 잘 선택하셔야 돼요 이런 2호 브러쉬로 두드리셔야지 이런 1호처럼 이런 세피 브러쉬로 두드리게 되면은 전혀 안 나오세요 약간 브러쉬 닿는 면적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제가 여기다가 베이직 실로 하지 말고 옴브레를 이용해 볼게요 옴브레로 해도 이쁘게 나오거든요 스노우로 자 옴브레 스노우를 이용해서 한번 이렇게 우유빛으로 덮어주면 훨씬 더 깊이감이 있는 그런 마블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자 얘 같은 경우도 좀 묽은 편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도 그렇게 퍼지는 점도 만들 수 있어요 자 지금 제가 또 막 찍었죠 막 찍고 자 2호 브러쉬를 이용해서 내가 옴브레를 찍었어요 이렇게 여기다가 브러쉬에다가 그래서 얘를 자 처음에 내가 마블을 했던 것보다는 조금 덜 퍼지게 만드셔야 돼요 왜냐 밑에 있는 거는 내가 많이 퍼지게 만들었기 때문에 훨씬 연하게 나오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에 올라가는 거니까 조금 더 두께 있게 만들어줘야지 아무래도 원근감이 생기면서 색깔이 표현이 두 개가 다르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나서 저쪽 조금 더 두꺼운 좀 더 두꺼운 지금 보면은 색깔이 꽤나 진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더 진하게 많이 만들면 너무 피같은 느낌이 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정도로만 하고 여기다가 아까 전에 우리가 칼라업으로 했던 거 있죠? 그 마블을 좀 넣어볼게요. 이게 바닥에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칼라업은 화이트를 흔들어서 해놓고 베이직 씨를 이용해서 발라놓고 닦아 놓을게요. 아무래도 그냥 투명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우유빛을 같이 섞어서 옴브레랑 같이 사용을 하는 게 훨씬 좋은 깊이감이 있어 보이기는 하세요. 자, 큐어를 하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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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빼서 표면에 닦아주고 자, 칼라업에다가 젤 클렌저를 묻혀서 젤 클렌저를 묻혀서 칼라업 해줘서 자, 얘를 해주고 젤 클렌저로 똥똥 이렇게 퍼뜨려주고 모양이 나오죠?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 또 젤 클렌저 해서 이렇게 호흡 불면 얘가 훨씬 더 진하게 돼요. 마르면서 퍼지거든요. 자, 너무 많이 하지 않을게요. 약간 요런 느낌의 마블을 보여달라고 하셔가지고 자, 요렇게 하고 마른 다음에 바로 마르는 시간은 되게 빨리 돼요. 많이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한 1분 정도면 이렇게 바르면 네, 되게 깊이감이 있어 보이죠? 이게 그 화이트 스노우 옴브레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깊이감이 조금 더 살아보이는 거예요. 투명한 걸로만 하게 되면은 그렇게 깊이감이 많이 살지는 않거든요. 자, 지금 보시면은 젤 코코로 한 거 젤 코코로 한 건 좀 진하죠? 그리고 틴트로 한 거 그러니까 얘네 둘의 차이는 얘는 더 진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좀 더 영롱하다는 느낌? 근데 얘 같은 경우도 틴트 같은 느낌처럼 쓸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보여드린 거라서 어느 걸 사용을 하셔도 다 예쁘게 되세요. 완장님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항상 모르시는 부분은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